Diggs & Zip 이 라디오와 핸드폰 1 인사 드리겠습니다! 둘 셋 안녕하세요! 조현똥입니다! 안무 시작에 인트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앉아서 캔디형이 제일 위에 누워 있고 제가 이제 브라이언 형 밑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 애들이 항상 연습할 때 스탠바이를 안 해서 그 시간이 되게 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희 멤버들이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면 묵경 세우기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이걸로 하면 묵경 세우기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이걸로 묵경 세우기 하면 잘 되더라고요 보셨죠?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막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안 쓰는 거예요 나이스 그냥 저랑 많이 마셔주면 이제 오케이 넵 힘이 아주 납니다 막 잘 들었습니다 시시 너만의 스위스 너만의 스위스 뭐야? 너만의 스위스 암튼 너무 비슷해 이렇게 캠든이 형을 구해주는 막내는 마카야 어떤가요? 어떻게 했나 이게? 진짜 잡혔나? 모르겠어요 아 시켰어요 제가 지호 형이랑 승모랑 마카야랑 같은 마음을 쓰거든요 원래 마카야가 엄청 잠꼬대가 심했거든요 막 어쩔 때는 안녕하세요 퍼센트 원입니다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도 하고 죄송합니다도 하고 중국말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승모가 오오오오 승모도 발전했어 네 잠꼬대기 시작했어요 승모가 갑자기 그거 챙겼어? 이러는 거예요 준비 다 했어?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카야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자꾸 딴 거야? 그래서 좀 웃었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가 댄스니? 내가 스위스 다시 할게 렛츠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와 여기 세트장에 왔는데 바닥도 또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와 오늘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란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거꾸로 해드릴게요 응 나도 사실 보라색 좋아해요 그 몸메스도 보라색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최고요 형이 누가 더 좋아해요 누가 더 좋아해요 라이언 형 오늘 아예 결정은 나잖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더 펄프를 할지 누가 더 펄프를 어울리는지 한 번 펄프 포즈 한 번만 해주고 여기도 펄프 포즈 무슨 펄프 포즈 야 펄프 하나 둘 셋 와 펄프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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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펄프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요 라이언 수 라이언 지금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가 더 펄프 같은지 댓글로 누가 더 펄프 같은지 알려주세요 2, 3, 5, 컷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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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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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